아니 근데 말이 돼? 말이 돼. 깔끔하게 말이 돼. 어이가 없는 게 니네 둘이 머리 밀었다고 나 혼자 이런 박스를 관리하는 게 깔끔하게 되니까. 갑자기 의견을 들어봅시다. 우리 빡빡이 일대장. 나 이거 왜 안 질려? 여기 공간이 없어. 아 잠깐만. 아니 여기에 싹 벽겨놨는데 여기에 포스만 놔놨어. 이방 강진호! 왜 김소영! 우리 애는 팀이야! 그럼 만약에 팀이라 치자?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되는 거야? 너 네 팀도 있지? 나 있지. 너 없지? 없는데? 나 네 팀도 있어. 그럼 이렇게 하면 팀이니까. 그럼 네가 버려야 되는 거야? 그런 거지. 왜 버려? 얘 여기 셋이 있잖아. 왜 없잖아. 밀어서. 그러네. 그러면 우리는 팀이지. 그렇게 치면은 나 운동화 김두현 붙여. 이것도 어떻게 봐. 운동화야. 그건 아이슬리퍼. 그러면 이렇게 팀인 거야? 그러네. 우리들 팀 네가 쓰레기 버리세. 너 버려. 김두현 귀걸이. 귀걸이 있어? 없어. 우리 팀? 우리 팀이네. 버려 버려. 네가 버려. 너 혼자 귀걸이 있네. 아까 신발 달려있어. 내 신발에 왜 털이 있어? 어? 왜 크록스에 털이 있어? 너 털 없네. 이거 버리라. 이거 버리라 어쩌고. 너 분신? 나 분신? 이거 없지. 누가 버려. 선불러 넣을 거야. 내 거야. 이거 누구 거야? 너 거야. 김민이 해. 선불러 없지 이 새끼야. 혼자 쓰레기 버리라고. 없으면 버리고 오는 거야. 나 반지 꼈지? 강지로 반지 꼈지? 너 반지 없지. 버려. 버려라. 너 시킬 거 없지 이제? 부저 없잖아. 없으면 버려? 없으면 버리는 거다. 깔끔하게 이쪽으로 버리러 나였으면 그냥 아 오케이 하고 버렸겠다. 말 안 나오면 버려야 돼. 3, 2, 1. 끝. 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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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. 버리라고. 내가 머리 더 길어. 버리라고. 지하 2층 가서 버리세요. 거기다 보자. 둘 다 안 한 건데. 안 한 건데. 둘 다 끝났는데? 잠시 후. 너 몇 년생이지? 9,3. 나 9,3. 너 계속 하는 거야? 얘 뭐지? 조사. 나 사. 아니 난 먹지도 않았잖아. 그러니까 우린 먹었지. 너 안 먹었지. 그러니까 네가 사 왔어. 잘 먹었다. 대학 졸업했지? 그렇게. 대학 졸업했지? 나도 졸업했거든. 티비꼬 안 한 건데. 너 조절이 있네? 너 갔다 그러면? 3천원에 한 번 왔으면. 현역 나왔지? 응. 면제 공의. 힐러서 갔다 왔잖아. 힐러서 갔다 왔지? 힐러서 갔다 왔지? 힐러서 안 갔지? 아무것도 안 갔잖아. 군복이라도 입어보셨나요? 실탄은 싸봤냐? 어 실탄 지지도가 싸봐봤고. 개그맨 할 때 예보 봤고. 이거 있어. 돈 주고 싸봤었냐? 너 생일 1월. 나 생일 5월. 내 12월. 1월 5월 꿀수. 12월 짝수. 어 야 반갑다. 야 진화가. 그래 야 잘 먹었다. 살면 없으면 네가 사는 거야. 혜만이 왜 없냐? 있는데? 너 라섹했지? 어. 라섹했어? 라식. 라식했지? 어. 나 라섹이야. 어 라섹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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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섹. 라섹. 너 60kg 이상이지? 어. 나 60kg 이상이지? 60kg 미만이지? 60kg. 6부담? 우리 6부담 아니? 니가 살아 이정도면. 할만 없잖아? 우리 긴팔? 너 반팔. 한갑다 치고. 그건 해? 할만 없지? 어 찌 끝났지? 할만 있는데 개 많은데?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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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. 김에 같은 새X들은 주식이야. 김 진 새끼야. 아니 그거 말고. 내가 어제부터 생각했는데. 지 얘 생각하고 있는 거. 첫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. 오. 첫 차 보지 말해. 4. 3. 2. 1. 끝. 니가 대답하지만. 끝이 안 나. 할만 해도 더 들어 먹아라. 해봐. 갈비를 먹어? 갈비 아닌데 갈비 탁인데? 병신. 5만4천 났다. 티먹고 생각 안 나서 5만4천 날라갔어. 근데 너무 뻔해. 여기서 얘기한 거 보니까 또 뭐 뭐 커피 사지 이거네. 해 봐. 너부터 해 봐. 뭐 생각 안 나면 너 바로 사자. 너 바로 사자. 5. 사. 3. 2. 아 있냐? 너. 맨날 저벅저벅 걸어다니는 뚜벅도잖아 아 반갑습니다 우리는 다 있어 너가 커피 사 멍청아 면허 2종 2종 보통? 2종! 2종 크로스! 너 뭔데? 1종 니가 사 니가 사잖아 3 2 2 룸메 같이 살았잖아 같이 집에서 그래 옛날에 집에서 살았잖아 옛날에 학교 어 같이 살았잖아 니가 사 반갑다 강진우 어? 오지환 지 가운데 ㅈ 들어가 야 반갑다 너 김도혁이잖아 너 없잖아 대옥진에 그렇게 따지면 강진우, 김도혁 앞에 기록 들어가 야 반갑다 반갑다 더 해라? 그렇게 치면 김도혁, 우지환 맨 끝에 희은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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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살아 희은이 들어가야 이름이지 5 5 4 3 2 반갑다 그만해 말해 생각하지 말고 뭐야 B 밑에 헬스장 어 회원 맞아 우리 아 아지트 밑에 헬스장 회원이야 우리 아 야 너가 살아 반갑다 뭐야 안녕 너 사는 곳 서울이지 어 서울 서울 경기도 아이스 그래 야 너 혼자 살아 5 예 반갑다 닌텐도 아까 있다 했잖아 집에 동물의 숲 있어 있어 모여보자 동물의 숲 있어 나 있어 너 있어 없어 없어 난 닌텐도 없는데 반갑다 친구야 야 너 여기 그 뭐냐 찌찌 수술했지 너는? 나는 눈 수술했잖아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야 야 반갑다 수술한 데 하나도 없잖아 5 4 3 2 아 반갑다 어 반갑다 왜? 빨리 말해 왠 줄 알아? 왠데 아 진짜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로 야 진강을 해봤어 5 4 3 2 1 땡땡땡 나이사 커피 오잔사 우리 팀이야 내 팀이야 오잔 병신 오잔 병신 오잔 병신 오잔 병신 커피 사는 병신 오잔 커피 사는 병신 잘 먹을게 잠시 후 자 형님들 팀을 들어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시간투를 너무 많이 줬어 시간투를 짧게 해서 팀 안된다 그냥 바로 팀을 남기 계속 하는 거야? 계속 해야지 끝날 때까지 해야지 자 반갑다 왜? 영광옥사 KT지 KT야 나 KT 너 어디야? SK? SK 5 4 3 2 1 너 누나 있지? 어 누나 있어 나 누나 있어 너 누구 있어 아니 형 아! 이거 옷에 모자 있지 우리 모자 없지 나 말하면 되잖아 말하면 되잖아 5 4 2 말하면 되잖아 방암사 치고 오 자 팀이야 우리 팀이야 혼자 있어 혼자 있어 내가 혼자 있어 내가 혼자 있어 내가 내가 진정해 미친놈들아 얘 혼자 뿅만지 들고 있잖아 우리 둘이 뿅만지 안 들고 있어 우리 팀이야 5 4 3 2 말 못하죠? 치고 반갑다 반갑다 너 IQ 몇이야? 95 치? 나 90이 두 자리지 너 IQ 몇이야? 105 세 자리 세 자리 하나의 대기를 줘야지 5 4 3 2 1 아 반갑다 치고야 뭐야 아니 밑에 조여주는 거잖아 어 조여주는 거야 얼른 한 거야 5 반갑다 치고야 반갑다 치고야 너 양말 무지지? 나 무지야? 어 너 아니다스 5 4 3 2 1 반갑다 치고야 반갑다 치고야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안 입었지 나 아무것도 안 입었지 너 안에 뭐야 이틀 때 입었지 5 3 1 어 반갑다 치고야 왜 어 치고야 왜 너 이게 안에 또 누구 있지 어 나 이거 아니 이거 있어 너 봐봐 너 없지 5 4 3 2 1 아야 아야 너 반갑다 치고야 아야 반갑다 치고야 야 너 피파에 유상철 있지 있지 너 없지 5 4 3 2 1 야 너 박았다 박았다 너 피파에 혼아웃도 있지 있지 나 혼아웃도 있어 5 4 3 2 야 너 형이 있잖아 형 있어 밑에 동생 있어 없어 나 동생 없어 너 여동생 있지 5 4 3 2 1 반갑다 친구야 반가워 너 어른들 교통사고 난 적 있지 어 나도 있어 너 있어 없어 없어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너 다리 부러워서 좀 김수한 적이지 어 있어 너 다리 부러워서 없지 없어 5 4 3 2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뭐야 너 케이스 케이스티파이 그 케이스지 맞아 나도 케이스티파이거든 뭐야 데이셔널 지옥래픽이지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너 술 먹을 때 소주파지 어 나도 소주파야 근데 너 너 뭐야 기다려봐 아니 너무 따라와 이거 반갑다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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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일본 간적 있지 나 일본 간적 있거든 너 일본 간적 없지 5 4 반갑다 친구야 아니요 나 가방 안 갖고 왔거든 너 가방 안 갖고 왔지 얘 가방 갖고 왔어 난 가방 갖고 왔어 1 4 3 2 1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진짜 오랜만이다 너 페이닝에 모자 달렸지 나 페이닝에 모자 달렸어 근데 지금 페이 새끼는 도자가 달렸어 5 4 3 1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반갑다 왜 너 물론 빠른이지만 지금 31살이지 31살이지 통화 다녀왔지 넌 3시잖아 왜 야 반갑다 친구들아 어 왜 야 너네 랩할 때 5,2,2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5,2,2 5,2,2 아 이 새끼 기때기를 때리네 반갑다 반가워 개그맨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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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개그맨 꿈꾸다가 존망했지 지방생이지 그렇지 4,3,2,1 5,4,3,2,1 3,4,3,2,1 새벽은 반갑다 친구들아 반갑다 형 노쓰 나 빼는 노쓰 이거 노쓰지 얘만 다른거야 5,4,3,1 아 그거 문자리 때리는거야 다시 해야돼 5,4,3,2,1 아 강진우가 때리는거야 다시 해야돼 5,4,3,2,1 아 내가 때리는거 같은데 5,4,3,2,1 아 내가 때리는거야 5,4,3,2,1 내가 때리는거라니까 5,4,3,2,1 아 그만해 형님 개그맨요 야 빨리 봐봐 빨리 봐봐 아 이 새끼 빨개졌어 형님 개그맨 빨개진게 왜 보여 자 갑시다 아 이거 진짜 싸우는거 같아요 그럼 합시다 형님 그만합시다 끝이야 갈게 갈게 어 갔어라 그만해 내가 또 그만해 박았다 친구야 박았다 친구야 너 머리에 땜빵 없지 나 땜빵 없거든 이 새끼야 땜빵 있어 아 박았다 친구야 야 박았다 친구야 박았지마 너 뒤통수 여기 저 접히지 어 나 안 접혀 안 접혀 너 접혀 너 배 뒤통수 세 어 형 접히는 말 펴줘라 야 박았다 친구야 박았다 친구야 너 부인 없지 부인 없어 없어 너 더러냐 5,4,3,2,1 아 말합시다 야 야 뒤에 왜 야 빨개졌어 그만합시다 자 그만합시다 진 진 진 진 그만합시다 박았다 친구야 박았다 친구야 너 방금 커피 안 맞았지 안 맞았어 방금 맞았지 지금 안 먹고 있잖아 자 5,4,3,2,1 아 끝 끝 형이 도와줘야 돼 이거 안 끊어 안 끝나 끝 야 혼자 카메라 들고 있지 그렇지 야 이 tolerate 끝 끝 끝 진짜 care 퉣 토이젠 cific